XSFM입니다. I, D, W, K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적어도 현재까지는 윤석열 최재형 혹은 바른정단계의 인식 이낙연 이재명의 인식도 국민이 원하는 정답에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못하는 2021년 8월의 어느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의 지지율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중간에 썼던 표현을 쓰죠. 바람에 풀이 늙듯 어느 캠프로 막 들어가는 대세가 양락모두에 있다고요. 철부지 어른들이죠. 좀 더 기다려보죠.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작년입니다. 8월 8일 과천시민 3천여 명 이 3천여 명이 주최측 추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뉴스 아카이브는 과천 장르예요. 이 3천여 명이 모여서 작년 8월 8일에 과천청산의 유후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유휴지를 못 읽냐. 유휴지. 유후지는. 제가 유후지라고 그랬어요? 놀이공원가죠. 사람들이 유후지. 유휴지. 유휴지. 과천청산의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공공주택 반대 집회는 참 여기저기서 많죠. 지도에서 과천정보청사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정부청사 앞에 거대한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이 있어요. 실제로 정부청사 앞을 지나가도 빈땅, 빈땅, 빈땅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긴 배드민턴 치는 데인가 봐. 이러고 지나갑니다. 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사각형, 사각형은 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반도 모양도 있고요. 맞아요. 네. 처음 과천정보청사에 간 사람들은 입구에서 건물이 쫙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마이클 조던 저택처럼. 그런데 그 중간에 유휴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과천시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인상적인 것은 이 부지를 그동안 그냥 청사 유휴지라고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유휴지니까요. 그리고 과천은 좀 독특하게 생긴 계획도시라 딱히 도심이라 부를 만한 곳도 없고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사람들이 가는 곳과 안 가는 곳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과천정보청사의 유휴지는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과천시민광장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가 원래 안 갖고 놀던 건데 내가 누나 주기는 싫어.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나의 윌슨이야. 네. 그럼 울고 막 미안해 윌슨. 피 묻히고. 과천의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네. 반대는 곧 주민수환투표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김종천 과천시장은 그동안 해당 부지가 아닌 대체부지를 이용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또 다른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는 미안한 일입니다만 과천에는 녹지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짜투리 땅 같은 거를 많이 발견을 해서 거기를 활용하고 층도 높이고 용도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좀 그러모으겠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대안도 반대하고 과천의 아파트 한 채도 짓지 말라고 요구를 이어갔죠. 네. 그래서 주민수환투표는 올해까지 그대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김종천 시장은 유휘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섰고요. 그거 유치하겠다는 지자체 많죠. 네. 과천의 심장에 이건희를. 꽝. 그러나 주민수환투표는 6월 8일 발의가 되어서 결국 김종천 시장이 직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이 났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수환투표가 들어가면 잠시 직무 정지입니다. 네.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지지난달 6월 30일에 투표율이 21.7%로 개표 요건이 미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네. 직무에 복귀했고 공급계획은 이제 전환이 되었죠. 과천은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주변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서 애환이라면 애환, 억울함이라면 억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들처럼 부동산이 화랑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부가 많이 빼앗아갔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건 꼭 전통적인, 이젠 전통적인 게 돼버렸네요. 세종시 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 그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많은데, 문제는 저는 사실 평생 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젠 정말 말도 못하거든요. 강남 도심 사무실과 다수 빌라들의 공실은 죽어나요. 근데 이제 빌라를 가진 분들은 한 채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주민들 눈치를 보고 주변에 큰 땅 가진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싸게 싸게 좀 줍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다르죠. 건물주들은 이 가격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가격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내 돈을 써도 돼요. 임대해서 내야 되는 돈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건물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건물 가격이 떨어져서 입는 손해는 지금 내가 세금을 메꿔서 내는 손해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 건물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얼마? 한 10년을! 공실이 더 많은 채로 유지하는 건물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심해요.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수도권의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과천 장르 옛날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방금 과천의 주민 소환 투표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1년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식정보타운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LH와 함께 협의를 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때도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은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은 거였거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지식타운도 개발을 한 거고. 주변의 반응도 조금 달랐던 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론도 여인국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을 유치시켰는데 왜 전체 규모의 5%밖에 안 되는 아파트만 가지고 그러세요? 라면서 다소 억울함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언론도 태도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사 피드백도 좀 있고요. 여당 피드백도 좀 받았죠. 그렇죠. 진보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니까 공급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 모두가 개발에 더 신경을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당시 여인국 시장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물량을 50% 축소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소환 투표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흥분한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언제나 뭐 아니면 돕니다. 네. 그때는 17.8%로 여전히 부결이 됐습니다. 올해 김종천 시장이 21.7%로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꽤 높은 수치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33.3%가 넘었다는 얘기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거니까 소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거니까 넘었다는 얘기는 거의 해임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주민 소환 제도가 님비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 그 우려가 올해도 좀 있었죠. 근데 뭐 님비도 상황마다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설들을 언론에서 몇 번 읽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님비면 님비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님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주민들이 책임질 경험을 줘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님비도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 무분별한 개발일 수도 있고 공공주택 공급일 수도 있고 뭐 진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 님비라고 욕해버리면요. 삼척시에 발전소 못 지게 하는 주민 투표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님비 악용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좀 위험하죠. 네. 참고로 이 보금자리 주택 2011년도에 난리가 났던 이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보금자리 주택을 이명박 정부에서 밀었어요. 이게 처음 밀 때는 분양가가 꽤 쌌어요. 그렇죠. 그때 언론들이 만들었던 말이 로또 청약입니다. 그래서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원성이 자자하자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분양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행복주택을 밀었죠. 근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버리니까 과청시랑 시공사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일단 시장실의 입장은 아니 이게 뭐야. 우리 공공택지인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시공사는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사실 공공택지의 아파트를 짓는 의미가 없는 분양가까지 올라가버린 거예요. 시공사는 간이 커지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납품하는 물건의 종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과천시랑 시공사가 법정 싸움도 벌이다가 이제야 분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10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동안 분양가가 올라갔죠. 그렇죠. 비싼 집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면 원래 구실을 못하게 돼요? 근데 또 이게 공공택지 분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매 제한에도 걸려요. 그러네요. 못 팔아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는 2017년, 전매 제한은 2019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분양은 작년하고 올해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난달에 중앙일보가 기사를 쓴 거죠. 정부에서 그린벨트에 밀어서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를 지어놓고 대출을 막아놔서 실소유자만 손해를 보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렇죠. 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이번 정부가 탄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죠? 그럼 그동안 지은 모든 원전에 대해서 다 깠을 겁니다. 그렇죠. 조중동이 얼마나 진보적으로 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부가 지어놓은 고리 원전. 지금 제 예측으로는 참여정부하고 국민의정부 때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했을 때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여기 안 보겠네요. 못 들어가요. 진짜로 로또 청약이 되어서 지금은 그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의 탐욕은 당연히 그냥 둘 것이지라는 결론으로 쉽게 갑니다.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로또 청약은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이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약자를 배려해?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 라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정치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뉴스아카이브였고요. XSFM입니다.